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 또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물건인데요. 지워진 지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현관문에 초인종이 고장난 경우도 많고 고장나지 않았더라도 요즘 도어벨처럼 문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비춰준다든가 그런 기능은 없고 단순히 벨소리만 들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도어벨이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기에 샤오미의 딕링이라는 스마트 도어벨을 큐텐에서 약 5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샤오미 스마트 도어벨 딕링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링이라는 회사의 비디오 도어벨입니다. 아마존에서 배대지를 통해서 구입 가능하시고요. 일반 도어벨 모델과 프로 모델이 있는데 프로 모델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벨의 전선을 연결하셔야만 사용 가능한 모델이고 일반 모델은 전선 연결 또는 탈착식 배터리를 통한 와이파이 모드 두 가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일반 모델인 비디오 도어벨의 2세대 모델이고 720회 상도까지 지원했던 1세대 제품에 비해 2세대는 1080 녹화까지 지원합니다. 본래 가격은 199달러이지만 169달러 정도 또는 그 밑으로도 자주 세일을 하는 것 같고요.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일반 도어벨처럼 생겼고 상단에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 그리고 하단에 벨을 누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탈착이 가능한 두 가지 색의 케이스가 있어서 집 분위기에 맞는 색으로 케이스를 교체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케이스를 열어서 배터리를 이렇게 뺄 수 있는데요. 배터리는 하단 아랫부분의 이 단자에 마이크로 B타입 충전 케이블로 충전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6040mAh여서 만충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요. 문 앞에 사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등의 사용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한번 충전하시면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한 달 정도는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하나만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하나 더 구입을 하시거나 강전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충전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볼트나 드라이버 등 설치를 위한 간단한 도구도 제공되고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보조 패널도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집 상황에 맞게 여러 도구를 추가로 이용하셔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어벨 2세대의 경우는 무선 와이파이를 통한 연결 방식과 기존 도어벨 전선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목적은 의사할 때도 떼어내서 들고 가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선 와이파이 연결을 통한 사용을 추천드리는데요. 다만 와이파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유기의 신호가 도어벨을 설치하는 현관문까지는 적당한 강도로 수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집이 너무 넓어서 공유기와 현관문 사이의 거리가 멀어 신호가 약하다면 와이파이 증폭기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본체를 설치하실 때는 벽에 구멍을 뚫어서 기본 제공되는 여러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권장되긴 하지만 3M 양면 테이프 같은 걸 뒷면에 부착하셔서 사용하시다가 이사가실 때 이런 점착제거 스프레이를 이용하셔서 깨끗하게 떼어내는 것이 집에 손상을 주지 않아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셔서 나사로 고정을 하시든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하시든 설치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설치 전에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링 앱을 다운받으셔서 나오는 문구를 따라 위치나 각도 등을 확인해 가시면서 설정을 완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설정을 마쳤기에 설정 완료 후에 링 앱의 홈 화면을 보시면 이벤트 히스토리라고 해서 문 앞에서 움직임이 감지가 됐거나 벨이 울렸던 시간까지도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곳에서도 보안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시간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라이브 뷰나 벨이 울리는 그 순간에 문 앞의 상황은 바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이전에 기록이 담긴 녹화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프로텍트 플랜을 구매하셔야 할 만합니다. 프로텍트 플랜의 경우에는 베이직 플랜과 플러스 플랜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플랜은 다른 링 제품까지 여러 제품을 사용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베이직 플랜을 이용하시면 될 텐데요. 베이직 플랜은 한 달에 3달러 또는 1년에 30달러니까 한 달에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낼 수 있는 비용이긴 하지만 사우미 딕능의 경우에는 제한된 용량 내에서는 과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링 스마트 도어벨의 경우에는 한 달 무료 사용 이후에는 플랜 결제 없이 과거 영상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스마트 도어벨 같은 경우에는 설치 후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본인의 문 앞 상황에 맞게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벨이 울렸을 때 또는 모션이 감지됐을 때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림을 오게 하거나 끌 수 있고 이러한 알림을 더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기본 앱 말고 빠른 알람 수신을 위한 레이피드 링이라는 별도의 앱을 통해서 조금 더 즉각적이고 빠른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각도 꽤나 넓은 편이기에 각도를 조절하는 패드를 이용하셔서 카메라가 촬영되는 각도만 잘 맞춰주신다면 사각지대 없이 주변 환경을 관찰하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헬스창에서 남은 배터리의 양이나 와이파이 신호 강도의 세기도 확인 가능합니다. 모션 감지에 관한 설정도 상세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 집 앞에 계단이나 언덕이 있다든지 도로를 마주보고 있다든지 등 잘못된 모션을 감지할 만한 요소에 대한 요인을 조정해서 모션 인식의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움직임을 감지할 영역을 따로 지정해서 그 부분에서만 움직임이 감지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각 부분에 대해 모션 인식을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모션 인식을 할 스케줄도 날짜나 시간대별로 지정이 가능하고 모션 인식의 감도도 약함, 보통, 강함 세 단계로 조절 가능해서 약하게 설정할 경우에 배터리 소모를 줄여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 두오벨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혼자 사는 저 같은 경우 택배를 문 앞에 보관했을 때 누가 훔쳐갈까봐 마음 졸이고 걱정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 뷰나 녹화된 영상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서 이런 기능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비디오 세팅에서는 카메라의 HDR 모드를 켜고 끌 수도 있고 라이브 뷰에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을 켜고 끄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두오벨을 눌렀을 때 울리는 벨 소리의 크기도 조절 가능하고 무음으로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옆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 스마트 두오벨의 또 다른 장점은 아마존의 알렉사와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에코쇼와 같은 이런 스마트 디스플레이나 다른 알렉사 연동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쪽으로도 알람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에코쇼와도 연동해서 사용해봤는데 움직임이 감지됐다거나 벨이 울렸을 때 조금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알렉사가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요. 다만 저는 벨이 울렸을 때 라이브 뷰 화면도 에코쇼 같은 곳에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었고 그냥 알림만 와서 그 점은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알렉사의 명령을 내려서 에코쇼에서도 라이브 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장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부터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와이파이 신호의 확장과 차임벨 역할을 해주는 링 차임도 따로 구매할 수 있긴 한데 비용이 좀 부담되긴 할 것 같고요. 도어벨과 스마트폰이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버를 거쳐서 알림이 오는 거니까요. 벨이 울려서 알람이 뜨고 누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꽤나 시간이 흐르는 편이어서 문 앞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라이브 뷰를 통해 양방향으로 대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것도 내가 한 말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중계방송할 때처럼 약간의 딜레이가 생기는 편이기에 와이파이 상태가 나쁘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말이 끊겨서 들리거나 대화를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의 서버를 거쳐서 이런 화면이 보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하는 점은 고질적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문 앞을 확인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좋았던 것 같고요. 사우미 딩링의 경우 훨씬 가격도 저렴하고 제한된 용량 내에서 마음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긴 하지만 딩링은 한 영상의 최대 녹화 시간이 15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녹화가 불가능하고 또 항상 절전모드에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라이브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서버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노출 등 이러한 점을 꺼려하시는 분들에겐 다소 비싸더라도 링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리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